냠냠 자 오늘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치명적인 맛도리 두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번째는 연세우유 쿠키앤생크림빵입니다. CU에서 판매중이구요. 가격은 3300원, 칼로리는 541칼로리입니다. 연세우유빵답게 두툼한 비주얼이구요. 겉은 촉촉한 쿠키소보로 느낌입니다. 안에는 고소하고 달콤한 쿠키생크림과 크림치즈가 들어있어서 풍성하게 크림맛을 즐길 수 있구요. 빵 자체도 촉촉하고 부드러워서 씹는 맛도 좋습니다. 하지만 살짝 아쉬운 점은 토핑닛 쿠키가 눅눅해서 식감이 다소 좀 아쉽다. 두번째는 마라 불스낵입니다. 이마트24에서 판매중이구요. 가격은 1200원, 칼로리는 86칼로리입니다. 개봉하면 마라향이 진하게 올라오구요. 식감은 일반적인 라면 스낵처럼 바삭한 편입니다. 자 적당한 단맛과 함께 마라 맛이 잘 느껴져서 맛있구요. 그리고 기름기가 생각보다 적어서 느끼함도 덜한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마라맛을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요. 하지만 이 마라 불스낵은 맛있게 먹었을 정도로 만족감이 좋았습니다.